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녀나 다육입니다. 여기는요. 시흙 거무득에 있는 제흰내 다육입니다. 제흰내 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요.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일반 다육이 아니라 금다육들이에요. 금다육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거를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보여드리고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샅샅이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제흰내 다육이잖아요. 제흰내 다육입니다. 제흰내 다육이요. 이사를 해요. 여러분 이사를 합니다. 여기 지금 두 동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임대나 키핑을 내놓고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여기서 사장님과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는 거모동에 있습니다. 거모동 846-1번지에 있고요. 주위에 다른 하우스들도 있고 정면에도 다른 하우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지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우스 단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에 정면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육이를 사러 오시거나 식물을 사시는데 여기로 이제 많이들 오셔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워킹맘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동이에요. 한 동에 60평 정도 되고 두 동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다 임대를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와서 문의해 주시면 좋으신데요. 어떤 분이 오시냐면 킵핑하면서 장사하실 분 킵핑하시면서 장사하실 분 톰킵핑도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는 이렇게 있습니다. 010-5331-8065이고요. 여기는 평이 한 동이 60평 정도 두 동은 그럼 120평이 되겠죠. 120평이 되고 여기 앞쪽에다가도 이렇게 다위를 놓고서 이렇게 판매할 다육이를 내놓고 진열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에는 킵핑을 하세요. 킵핑을 하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킵핑 임대를 내놓고 있으시고 이쪽에는 판매동인데 굉장히 넓고요. 여기가 시설이 환풍기 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엄만큼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설치비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 없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그리고 0원, 제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마음에 맞는 걸로 또 더 멋지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제이네 다육 하우스인데요. 이렇게 정면에서 들으면 도로변에 이렇게 있어요. 차가 지금 다니는 도로 앞에 바로 있고요. 여기 이쪽에는 이렇게 바로 주차, 앞쪽에도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 있고요. 뒤에 돌아가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쪽이 찻길이죠. 찻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또 여기도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렇거든요. 임대를 놓습니다. 임대를 놓는데요. 통키픽도 가능하고요. 통임대 전체로 이제 120평을 사용하셔도 좋으시지만 반만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전화나 전화를 하셔야지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또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키핑하시면서 장사하실 분 또는 매니아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또 영업을 하실 분 아니면 혼자 자유롭게 내가 운영하면서 내가 관리하면서 내 다육식물을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임대를 받으셔서 다육식 생활을 계속 하셔도 되시고 용도가 꼭 다육식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관여업이나 아니면 다른 식물을 키워도 좋으니까 하우스예요. 하우스니까 통임대 하우스를 통으로 120평 정도 되는 거를 임대를 내놨거든요. 임대를 내놓으셔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전화 달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다육식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창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금 그러니까 유전자가 금에 있는 창금에 다 나오는 창금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사이즈가 10cm가 넘어요. 보니까 이런 철화도 있고요. 이런 마리아 철화 철화 같고 이름은 이제 여러분께서 그냥 키우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 금이나 창금 철화 철화고 이런 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름을 드릴 것 같아요. 이런 거 레드와인이라고 써있네요. 가격도 상당하거든요. 10cm가 넘는 사이즈 이것도 있고 이렇게 군색으로 금줄이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백금으로 잘 들어가 있거든요. 다 금이에요. 창금인데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색깔이 나오고 있는 금들 10cm 정도 되는 금들이고 이거는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이 아이도 이름이 있을 법 한데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 무조건 여러분 이제 랜덤으로 해서 10개 5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랜덤 구성으로 여기서 차례차례 같은 중복되지 않는 품종으로 해서 10개 하시면 무조건 5만 원 무료부성에 보내드린다 하니까요. 주문은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한 세트 주세요 하시면은 10개 담아가지고 여러분께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가격은 무료부성에 5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창과 철화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가진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금질이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간 군생들도 있고 이렇게 돌기가 나오는 이런 마리아 금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어요. 여기 하얗게 카사노바 금 모양인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줄이 잘 들어가는 엘콘 철화 금 묵둥이들 이런 금도 특이하죠. 보시면 이렇게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간 이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여기도 통통한 창금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 무자비로 해가지고 랜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러블리로즈 금 같아요. 금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 금 정말 예쁘게 들어갔죠. 철화 그리고 레드와인 그리고 이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로만 해서 10개 해가지고 무조건 무료배송에 5만 원에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거든요.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는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은 사장님께서 철화나 이런 군생들 같이 섞어가지고 이런 금들도 보시면 이렇게 삐뚤빼뚤한 변이가 일어나는 금들 이런 금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노란 복룡금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이거 다 금입니다. 창금 빨갛게 지금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하나씩 섞어갖고 여러분께 드리는데 이런 금들은 정말 예쁘잖아요. 이런 건 한 10cm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도 삐뚤빼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스타버스 금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도 지금 살충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고요. 스타버스 금이나 이런 아이들도 매달이 보이고요. 이렇게 군생들 사이즈가 아주 좋은 이런 아이들도 보이네요. 개당 5천 원에 가져가시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 이제 무료배송에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좋아요. 빛깔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도 좋고 돌기마리아 금 이런 건 미라클 백금 같은 이런 수영 아주 뽀얀 백금도 있고요. 이렇게 봉륜 엘큰금인지 이런 금으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간 금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수영도 있고 얼굴도 다르고요. 이런 아이들로 해가지고 드린대요. 이런 건 피카츄거든요. 피카츄도 이거 하나씩 섞어서 드릴 수 있고요. 사이즈는 이런 거 10cm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시고 여기 노랗게 금이 들어간 이런 아이들 이런 철화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10개 뽑아서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이름표는 이제 없이 가져요. 이것도 이름표 없이 그냥 무조건 10개 담아 갖고 쓱 크고 좋은 거 크고 예쁘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선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린대요. 여기는 이제 제인네 다육이고요. 거모동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오시고 싶으시면 오셔서 골라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수영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있어요. 보니까 반대쪽도 있거든요. 여기 뒤를 도니까 여기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름이 보라카이라고 써있네요. 보라카이도 있네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라케 물을 보라보라하게 물을 들어주는 그런 아이고요. 이쪽으로 와보면 이거는 파일로즈 금도 이렇게 보이고 이것도 금, 흑장미 금이에요. 이것도 10cm 가량 되는 이 아이들 섞어서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앞쪽에도 보면 이렇게 카사노바 금처럼 입장에 삐틀삐틀하게 변이가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찰화도 보이고요. 파일로즈 금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곰종자 창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를 보내드릴 때는 빗감이 다르게 나온 아이들을 중점으로 해서 하나하나 섞어서 10개씩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지는 금입니다. 금이라고 했는데 금이 아닌 것도 몇 개씩 들어있긴 하네요. 보니까 그거는 무지금이라고 하죠. 모두 금이래요. 금에서 나온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농장에서 데려온 건데 사장님께서 저렴하게 드린다고 해요. 정말 원가, 원가 이하로 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먹은 거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 사장님께서 이사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렴하게 드리는 거라고 해요. 짐 줄이기죠. 이사할 때 될 수 있는 짐을 줄여서 이사 가는 게 좀 더 몸도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 춤 줄이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색깔 너무 이뻐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런 건 스타버스 금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지는 이런 아이들. 창이에요. 거의 다 창이고 보니까 노랗게 물들어지는 이런 아이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건 없어요. 그냥 세트만 한 세트 주세요 하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다르게 크게 주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랜덤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랜덤은 뭔지 아세요? 랜덤은요. 무자비로 뽑아서 예쁜 것만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름표 없이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갔죠. 이렇게 사이즈도 10cm 정도 되고, 사이즈 좋고, 그 다음에 빛감도 이제 노랗게 빨갛게 들어가는 빛감이 있으면 또 이렇게 노랗게 금줄 부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주는 이런 아이. 지금 여름이라서 차강을 해서요. 빛감이 이 정도죠. 이 정도지. 가을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빛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진짜 환상적인 빛감으로 올라올 거죠? 올라오겠죠? 이렇게 노랗게 들어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금들도 있고요.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진 것도 있고, 여기 보시는 반짝반짝 펄감이 있는 금도 있고, 여기 톱니처럼 들순라쑥한 이런 금, 여기도 이런 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공유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있는 금, 군색도 이렇게 있고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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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하는데요. 요새 금값이 엄청 여러분 좋아진 건 아시죠? 아, 그,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사장님께서도 이거 진짜 눈물을 먹었고, 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해요. 정말 하나에 만 원 이상 받았던 그런 금들인데, 지금 오늘 이유가 많죠. 이사 계획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착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 여름, 여름엔 또 다육이 값이 좀 싸요. 다른 달보다. 그래서 여름에 아주 빅세일로 해서, 요렇게 좀 저렴하게 10개 해가지고, 5만 원 무료배송에 드립니다. 요기 지금 두 다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주문은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한 세트 주세요 하시면, 제인대 다육이죠. 그러니까 금, 금이라고 하는데, 금 세트 한 세트 주세요. 금 열 종 세트 한 세트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전화번호는 제인대 전화번호 제가 올려드리니까, 한 세트 주세요 하시면, 금 한 세트 주세요 하시면, 요걸로 이제 사장님께서 알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고 못생기고 아픈 아이들은 빼요. 당연히 빼야죠. 이렇게 큰 아이들만 선별해서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런 아이, 군생, 철학, 금, 요런 아이 엄청 커요. 요거 10개 골라서 사장님께서 5만 원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빨간 것도 넣고, 그래갖고 10개를 맞춰서 드리는데, 저게 까맣게 물들여진 라인을 그려진, 저런 건 금이 아닌 것 같죠? 저런 것도 하나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름 아는 거는, 이름표를 아는 거, 확실하게 아는 보라카이 이런 거는, 넣어주린다고 하는데, 사실 요런 것도 이름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사장님께서 상황이 엄청 바쁘세요. 실방도 지금, 이틀에 한 번 꼴로 하셔서 택배도 나가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짐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실방에서도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켠에서 이렇게, 주인을 찾고 있는, 애타게 찾고 있는, 이런 찬금, 찬금, 무지금, 사이즈도 아주 좋은 아이들, 요 아이들 또 옆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면,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어느 거, 어느 거 드린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10개 무자비로, 랜덤으로 해갖고, 무조건 5만 원에, 무료 배송에 보내드린다는 것과,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크고, 예쁘고, 크고, 좋은 아이들만 선별해서 주문하시면, 그렇게 보내드린다는 거죠. 제인네 사장님 믿으시고, 주문하시면요, 아주 받아보시면, 만족감이, 한 100배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피카츠 같은 경우에도, 5천 원에 살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요거 사이즈도 너무 좋고, 나중에 가을에 빛값 나오면, 영원한 핑크색과 백분이, 이런 동글동글한 입장과 함께 어우려져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이렇게 저렴하게 데려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인네 다육에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복륜, 노랗게 금 들어가는, 하얗게 금, 카세라바 금같이, 요렇게 되어 있는 금도, 요렇게 있고요. 금 종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빛값 올라온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렇게 빨갛게 올라온 거, 이 아이들은 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로, 금이 아닌 것도, 한두 개씩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철화도 있고요. 구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인네 다육이 이사를 하니까, 이사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드린다고, 제가 했고, 또 임대를, 지금 여기 농장이, 농원이 있죠. 제인네 다육 농원이, 지금 거모동에, 841번지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두 동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 한 동을 사용하셔도 돼요. 꼭 두 동만, 임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셔도 되니까, 부담없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전화를 주시면 되시고, 문자나, 다위랑 기본으로, 다위를 켤 수 있는 것은 다, 여기 설치가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실 것은, 알아서, 맘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킵핑장 하우스, 다육 하우스 이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편하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사또 계획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창을, 이렇게, 금창이, 창금이죠. 창금, 멋지게 묶인 아이들, 다져진 아이들, 애기 아니에요. 보셨죠? 애기 아니에요. 다 어른이에요. 이렇게, 다 목대도 엄청 굵고, 굵고, 어느 정도 진짜, 어른이 돼서 성숙된 아이들이에요. 지금 얘 분갈이만 했다면, 이 두 배로 커질 수도 있는 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름은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보내드리지 않아요. 이름은 없이 갑니다. 이름 없이 가고, 구성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번호 선택이 아니라, 랜덤으로 해서, 무조건 10개 5만원에,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금, 창금을, 이렇게 색깔도 나오고, 멋진 아이, 묶인 아이, 다져진 창금을, 무조건 10개 5만원, 10개 5만원에, 드린다 하니까요. 사이즈는 보통 10cm가 넘습니다. 화분은 15cm 정도 되는, 화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시흥, 거머동에 있는, 제인네 다육이고요. 이렇게 오늘, 이사 계획으로 또, 정리합니다. 10개, 무조건 5만원에, 데려가세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